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등 세 가지 코로나 9호 조치들을 개별법안으로 승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9호 패키지 협상의 중단으로 연방 실업수당이 끊기는 실직자들이 생활고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의 무더기 해고를 막기 위한 250억 달러 지원안이 개별법안으로 처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올해 최대 쇼핑일은 오는 13, 14일에 전개될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소식에도 미국민들의 77%는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대한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한 후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등 세 가지 9호 조치를 개별법안으로 승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단 선언 7시간 후에 미국민들에게 1,200달러씩 즉각 보내고 쓰지 못한 중소업체 지원 PPP 예산 1,350억 달러를 다시 사용하며 항공업계의 250억 달러 지원안을 신속히 승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한명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9호 패키지를 놓고도 특유의 변덕스러운 트윗을 날리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들 경제와 정식까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단 선언 7시간 만에 3건의 변덕스러운 내용의 트윗으로 코스를 또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코로나 9호 패키지 협상을 중단시키고 선거 후로 연기하도록 지시했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가 7시간 만에 미국민 1,200달러 집적 지원, 중소업체 PPP 지원, 항공업계 지원 등 3가지만 꼬집어 개별법으로 통과시키자고 번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디 쿠들로 배학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9호 패키지 협상의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목표들을 개별 법안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시간이 촉박해 선거 전에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선거 후로 연기시킴으로써 미국민 1,200달러 집적 지원, 연방실업수당의 소급 제공,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 재개 등의 선거 전 시행을 무산시킨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협상 중단 선언 7시간 만에 올린 첫 퓋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은 항공업계에 대한 250억 달러 지원과 아직 쓰지 못하고 있는 중소업체 PPP 지원 예산 1,350억 달러를 제공할 수 있게 즉각 승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트윗에서는 미국민들에게 1,200달러씩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단독 배반이 나에게 보내진다면 즉각 돈을 보낼 것이라며 나는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트윗에서는 미국민 1,200달러 집적 지원을 담은 단독 법안 촉구를 리트윗하며 빨리 움직여라 나는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변덕스러운 트윗 정치에 뉴욕 증시의 주가가 널뛰기할 정도로 정치권과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월스리저널 등 주요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개별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는 트럼프 제안은 전부를 하나의 패키지로 승인해야 한다는 민주당 지도로부터 수개월간 거부되어 온 방법이어서 선거 전에 연방위에서 수용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코로나 9호 패키지 협상의 중단으로 연방 실업수당이 완전히 끊기는 2,600만 실직자들이 생활고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 주당 600달러가 부활되지 못하고 트럼프 실업수당 300달러도 소진되면 주별 기본 실업수당은 일주일에 전국 평균 305달러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아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2,600만 명이 최악의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 주당 600달러가 7월 31일자로 끝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지급돼 온 주당 300달러도 5, 6주간 제공 끝에 소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9호 패키지 협상의 선거전 타결이 거의 물 건너가면서 연방 실업수당 주당 600달러의 부활과 9월 중순 소급 제공은 날아가버리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 없이 각 주별로 받는 실직자들의 기본 실업수당은 전국 평균 주당 305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CNBC 방송이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워싱턴 DC가 359달러로 가장 높고 메릴랜드 353달러 버스니아 313달러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388달러, 캘리포니아 342달러, 조지아 318달러, 플로리다 254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사 추세치는 1,234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별 실업수당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는 180달러에 불과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수당에 의존하고 있는 실직자들은 9월 통계에서 2,553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업보험으로 주별 기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정규직 출신들이 1,177만 명에 달합니다. 다른 1,376만 명은 주별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없어 연방실업수당만 고대하고 있는 자영업자, 임시계약직 등 기그워커들로 나타났습니다. 2,600만 실직자들은 연방실업수당을 주당 600달러씩 받다가 300달러로 반감된 데 이어 이마저도 끊기고 있어 최고 900달러 이상 받다가 다시 300달러로 3분의 1이나 급감하기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렌트비도 내기 어려워진 지 오래된 데 이어 생활용품은 물론 식료품 사기조차 어려워지는 극한의 생활고, 나아가 홈리스, 파산지경으로 내몰리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 9호 패키지 협상의 선거전 타결이 사실상 물 건너가고 있으나 항공업계의 무더기 해고를 막기 위한 250억 달러 지원안은 별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9월 말로 끝난 항공업계 지원이 재개돼 3만 2천 명의 해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코로나 9호 패키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으나 항공업계 지원안은 별개의 법안으로 처리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가 7시간 만에 3가지 지원안만 개별 법안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는데 여기에는 항공업계 250억 달러 지원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협상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브 문우신 재무장관은 오늘 오전 전화 대화를 갖고 항공업계 지원안을 별도의 개별 법안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문우신 재무장관에게 항공업계 지원 법안을 지난 주말 가로막은 것은 공화당 의원들이라며 민주당 피터 드파지오 하원의원의 법안을 재검토해보라고 권유했다고 하원의장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드파지오 하원의원의 법안은 9월 말로 끝난 항공업계에 대한 종업원 급여 지원 프로그램을 10월부터 6개월간 계속 시행하도록 25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드파지오 하원의원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이 표결을 요구해 지난 주말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항공업계에 2차 지원안이 곧 마련될 테니 10월 들어서도 종업원들을 해고하지 말 것으로 요청해 단독 법안으로 추진될 경우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는 종업원들을 해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50억 달러를 지원받았는데 그 1차분이 9월 30일 자로 끝나 2차 지원이 안되면 10월부터 3만 2천여 명의 종업원들을 무급휴가 보내거나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9호 패키지를 일괄 타결해야 하는 기존 입장에도 불구하고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정국 250억 달러 지원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항공업계 250억 달러 지원도 가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업계 지원안과 함께 개별 법안으로 제안한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과 중소업체 PPP 재개 등까지 수용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두 가지 지원 조치에도 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연방실업수당 주당 600달러 소급 제공과 주정부, 로컬정부 4,360억 달러 지원안을 제외하고 개별 법안만 통과시켜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전개될 올해 최대 쇼핑일은 다음 주 13일과 14일 이틀간 전개되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67%는 추수감사절 직후인 11월 말에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보다 다음 주에 실시하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더 많이 물건을 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올 연말 대목의 쇼핑이 25%는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온라인 쇼핑의 선두주자 아마존이 전통 매장들의 온오프 세일을 제치고 올 연말 대목 쇼핑을 주도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당초 여름에 실시해온 연례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를 가을로 옮겨 10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전개합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쇼핑하려면 30일 동안 무료로 가입 후 해지할 수 있는 프라임멤버십에 등록한 후 온라인으로 쇼핑하면 무료로 당일 또는 하루 만에 물건을 받을 수 있고 그로서리는 2시간 만에 배달받게 되는 등 큰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인 듯 미국의 소비자들은 67%나 11월 말에 블랙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보다는 다음 주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더 많이 쇼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가오는 올 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를 고대하고 있는 전통 매장이나 온오프 소매업소들보다는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선두주자로 선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CNBC는 내다봤습니다. 아마존은 프라임데이로 적어도 올 연말 쇼핑 시즌의 시작을 10월 중순으로 앞당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통상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실시돼 온 연말 대목의 쇼핑 시즌이 확대돼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매출 급감을 어느 정도 둔화시켜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불확실해지면서 연말 대목을 기대해온 소매업소들은 물론 아마존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도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조 달러의 경기 부양 자금이 조속 깊을려야 제2의 대량 해고사태를 막는 동시에 일자리 회복과 증가를 촉진하고 이들이 지갑을 열어야 소비 지출이 늘어나 여기에 70%나 의존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초대형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11월 3일 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즉각 재추진돼 올 연말 대목에 돈이 풀릴 수 있겠지만 바이든 후보에 당선 시 내년 1월에나 경기 부양책이 확정돼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의 77%는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대해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21%는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중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대통령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 치료받은 충격 뉴스 미국민들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명 중에 8명 가까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 소식에도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악시오스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뉴스를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의 뉴스를 듣고도 응답자의 77%는 마스크 쓰기에서 기존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1%만 더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6PT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도 77%는 불변 21%만 더 쓰게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장갑 끼기에 대해선 85%나 아무런 변함이 없으며 12%만 더 끼게 됐다고 응답했고 3%는 오히려 덜 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메시지에 대해 60%는 변함이 없다고 대답한 데 비해 23%만 더 신뢰하게 됐다고 응답했고 17%는 못 믿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미국민들은 초기 제품에는 서둘러 접종하려 들지 않을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11월 3일 선거전에 나올 경우 서둘러 접종받을 것이라는 의견은 18%에 그쳤고 82%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배포되는 첫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응답한 미국민들은 30%에 불과했고 69%는 초기 백신은 피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될 때에는 맞는다 55%, 피한다 44%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됐을 때에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가 65%로 안 맞는다 34%보다 두 배나 많아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우리의 사업체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알면 상속하거나 또 물려줄 수 있을지 그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유언장을 통해서 상속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트러스티를 이용하는 것이 나을지 그 차이점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노승훈 변호사를 모시고 그 여러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사업체라든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이 자녀들이나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게 또 가장 손해를 보지 않고 물려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되는지 코리안 커뮤니티에서는 무엇이 문제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한국은 한국은요네즈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을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요? 무엇이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인가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요? 그리고 다섯 가지를 통해 all the debts, all the liabilities, all the profits, and ownership interest through a will, or a trust, or some sort of 음질환자 cau사혁야 자krä퇴 근처에 대해서는 발전을 바닥에 들어간 것ills 자기가 다음이 그리고, 불이한 희망이나 혼합의 업체를 부 znacional하기에 이런 일을 했을 때 그리고, 그는 첫 번째 권미는 주차적인 답변인 것입니다 뭔가 이 말씀은 그리고, 우리의 답변은 네, 100% 이는 극도아져서 많은 legal problems, 가족, 아버지, 조건이 인쇄지 못한 감정. 자, 간편한 자체로 길이 다가야 되는지 아예. 그 조건이 다가야 되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일 수 없는 정책이 정책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쪽으로 아무리 더 계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某의 힘이든 어떤 가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한 정해자가 있는 시계에서 따라서шей 수소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는 상태로 사는 은혜가 필요한 방법은 그라운드에 대한 공간적인 경우에 전혀 없는 박스에 대한 심은 삶의 유일하기 때문에 아카레아니르의 일을 가진 거거든요. whether you own a small business there's always issues of leases credit line you know things that you've borrowed even something as simple as a care where you've been paying monthly money into it and you haven't even received the money back what happens to all these things and most importantly not only what happens to these things but who goes and handles this for you who is going to collect the money who's going to account for the money who's going to pay certain people back who is you know all of these things need to be handled before the emergency occurs so you know even through the will and through the trust there is always a portion where you designate somebody that you trust it could be your spouse it could be your children it could be a friend but you have to have a personal representative designated who knows what you want who knows where things are intended to go and who knows exactly the people and businesses and you know family members he needs the contact to make this happen now moving forward with that it's as easy as sitting down with us at our law firm and discussing you know this is everything i have and this is how i want to maximize how much money goes to certain people in my family and certain people in my community in my community from the country i will say this is something we can see in the community in my community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안れる 일emos이라서, 얼마를 ach렬의 요새가 읽ält해? 뭐할 수 있는 것처럼.. 일단은 결승은 그게 일을 가지고 있어. 상관없이, 손이 교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왕 오히려 보입니다. 한국적인 유형은 회의 기회에 앞서는 생활하기고 있습니다. Empower이 파티는 신과 slower 편의가에 따라서 거쳐서 forth 일을 하고 있는 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usiness and everything goes into the will when you die, and it has to be processed there, it has to be accounted for. If you put it into a trust, it never has to go through a will, and you actually get to determine in advance of emergency or your passing what happens through the trust exactly with the estate. A trust is actually a cleaner way and a better way of making everything transfer upon after you get to the trust. The will gets a little bit more complicated because of the way you have to file it. When you get back, you have to go to the trust and you have to go to the trust. It is a very big difference between the trust and the trust. What do you have to know in the United States? What do you have to know 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ust and the trust and the trust of the trust? What do you have to know in the futur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mount of tax that you're subject to pay and the answer is always you should take care of those transfers now the tax code allows for certain types of gifts and cash transfers while you are alive every year it also allows for a bulk transfer during your total life so those are all things that we actually work with our clients and CPAs and financial advisors to figure out what 어떻게 할 수 있는 혜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 혜택이 가능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당히 uncertain period right now 어떤 어드바이스를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주실 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You know, our advice to clients is making a will and a trust is so simple it's just something that in the Korean community maybe it sounds complicated or maybe it's something that people have a bad impression of because they don't want to go it's like going to a dentist nobody wants to go to the appointment but you have to go when you actually make the phone call and come to our office you'll realize it's a very easy consultation it's just a matter of talking about with your lawyer the things that are already on your mind what do you have where do you want it to go and what's the most efficient way to get it to your family and you know the people you care about so I would really tell anyone who's interested or has been thinking about it it is a lot easier of a process than people make it to be you know just making a quick phone call and having a very fast consultation is definitely the easiest way to go about this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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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yes yes K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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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기상캐스터 배혜지 여러분 고맙습니다.